우리나라를 미워하나요? 수출 부진이 문제인 거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맞물렸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등 품목이 뭡니까? 반도체. 반도체 맞습니다. 이 반도체 수출 하나가 전체 수출의 20%라는 차지하는데 이 반도체 수출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수출 규모가 줄어들어서 지금 계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규모가 줄어든다. 이것은 말 그대로 글로벌 경기 침체를 반영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반도체를 사지는 않습니다.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내구제 수요가 줄고 혹은 설비 투자 규모가 주니까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이 줄어드는데 반도체뿐만 아니라 각종 내구제 수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이다 보니까 이런 수출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의 수출이 어렵고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를 좀 악화하는 그런 어떤 주된 어떤 배경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그 밖에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한 문제죠. 특히 미분양 주택이 위험 수준을 넘어서 6만 호를 이미 훌쩍 넘었습니다. 지방의 상황이 심각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주택이 이렇게 크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건설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분양을 전제로 자금을 빌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죠. 자금을 빌려서 분양됐을 때 그걸 전제로 돈을 갖겠다는 방식인데 이 분양이 안 되니까 미분양이 계속 쌓이니까 돈을 못 갚는 일이 발생하죠. 그러면 중소건설사들이 도산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만의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세계 경제는 상향 조정하는데 우리나라만 하향 조정한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에 따라서 그런 거에 따라서 편안하게 되는 거에 따라서 편안하게 되는 거에 따라서 편안하게 되는 것이죠.